우리 나이프성님 해독기 50개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분 썬볼 뽑고 싶으시네 썬볼 4칸 남았네 주인님 어떻게 깔까요 주인님 주인님 어떻게 깔까요 어떻게 어떻게 까드릴까요 주인님 아고린 추천 감사합니다 원투 야 부금캐리 받자 이거 산뜻하다 산뜻하다 산뜻하게 갑시다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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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급 행진이야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고급 행진 좋지 않습니다 어? 아이 형님 잠시만요 아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요 형님 뭐야 이것들 뭐야 이거 어떻게 뭐 없애야돼 와 형님 현질 오지게 하셨네 뭐 지울거에요 빠르게 빠르게 뭐 지워야돼 이거 뭐 지워야돼 너무 많다 아이템 이거 기간제 다 지울게요 기간제 이거 다 지웁니다 이런거 쓰레기 기간제 지워도 무방합니까 형님 브랜드 다 갈라고 이거 이거 어때요 이거 이런것들 어때요 이런것들 지금 아홉개 이거 어때요 지금 아홉개 이거 아홉개 갈게요 일단 갑니다 형님 오케이 괜찮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칠일건들 야 진짜 미쳤다 현질 얼마나 하신거야 형님 민 니힝 오케 갈고나서 이지 시작해볼께요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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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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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 일단 잠시만 헨리는 떴는데 엇박 한번 가실까요? 엇박자? 엇박자 한번 갈까요? 이 타이밍에서 엇박자 한번 엇박자 한번 갈게 엇박자 한번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졸라 안 떠 무슨 아이템이 오늘은 안 뜨는 날인가 봐 이게 하나, 둘, 아!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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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존나 안또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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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또 암 아 아 이거 이거 형님들 이거 아 이때 금요일날 임시 패치하면서 확률 낮춘 각입니다 이거 아 이거 금요일날 패치하고 확률 낮춘 각이야 솔직히 개 안또 개오바야 이거 진짜 패치하고 확률 낮춘 각이다 이거 너무 안뜬다 뭐야 이게 와 너무하다 이거는 진짜 헨리아나 썼어 헨리아나 와 시원하게 말아먹었다 진짜 이거는 아 행님 이거 믿습니까 올 랜덤 오픈으로 오지게 갑시다 올 랜덤 오픈 시원하게 가봅시다 이거 하아 가자 야 으으읏 으으覑나 이따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ά윽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году 4 Fever 헉 아 진짜 랜덤까지 씨바 이거 하 녹화정료해주라, 이거는 답이 없다 시발 아 아 해독기야 해독기야